우리 썸네일 한번 찍어볼까? 일루와 아령이야 여기는 네모들이 폭탄을 들고 있는데 여기는 여보 잠깐만 함정이 또 요렇게 쓰는 거였구만 다 빨아들여 와 여기는 아령보석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가자 가습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안하게 여기는 잠겼네 아 열쇠가 있어야 돼 허허허 아하 벨이 있었구만 울리면 되겠지? 불안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뭐야 누구야 누가 친 거야 그거? 뭐지? 오 아하 썼어 근데 단순히 보석이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 아 여기를 쳐다볼 수가 있다 박태환 유령인가? 근육이 왜 이렇게 많아 수영선수라네 아 이거였구만 나 헝그리 샤크도 이겼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대충 해도 그냥 다섯 번 쳐지는 거 같은데 깔끔해 어? 벌써? 깜짝이야 가자 여기는 깜짝이야 아니 네모들이 복싱에다가 저건 벤치프레스야? 뭐야 이 괴물 같은 녀석들 잠깐만 잠깐만 떨어뜨렸어 안 돼 걸렸어 안 그래도 큰 녀석들이 헐크 되려고 잠깐만 오 이걸로 안 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들어가야 던지는 거 같은데 잠깐만 지금이야 유인아 던져 던져 됐다 이거야 찰칵 찍어놓고 그럼 얘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찰칵 오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안 돼 한 번 한 번 오 쟤도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여섯 번 칠 수 있는 거 같다 같이 패드기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이다 같이 한 번 두 번 뭐야 사라졌어 오 얘도 걸렸다 헤헤헤 딱 들고 있어 너도 끝났어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여섯 번 여섯 번 오 일곱 번까지 돼 대박 오 업적도 있다 아 맞다 오 거울로 보여 됐어 사뿌네 요번 방엔 아무도 없겠지? 오 런닝머신이랑 사이클이다 뭐야 잠겼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유령이 없단 말이지? 런닝머신이 움직여 이거 뭐야? 달리기 해야 되는 거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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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도가 점점 올라가 잠깐만 운동할 시기가 아니야 뭐야 오 골드나와 뭔가 숨겨진 게 틀림없어 다 구하고 말겠어 오 여기있어 하아 찾았어 여기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나마스데 어 뭐야 잠깐만 저게 왜 움직여 거울에만 설마 뭔가 비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뭔가 있을 거야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움직여 이거 아 이렇게 뭐야 또 잠겼는데? 계속 말린다 이게? 거울이 단서야 벽에도 똑같이 저런 게 있네 몇 개는 피고 몇 개는 미러라는 거 같은데? 이거야 됐다 뭐야 숨겨진 통로가 있어 여기가 길인가? 뭐야 호텔 바깥 오 야 잠깐만 잠깐만 호텔 바깥에 잠깐만 하필이면은 왜 금간 벽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열쇠가 들어있겠지? 됐다 잠깐만 이런 상태일 때 뭔가 나올 게 틀림없어 조심해야 돼 떨지 말고 넘어가자 어 뭐야 잠깐 헐크가 이제 7번 더 찍히는 거 같은데? 체력이 많은 애들은 이제 조금 더 찍히는 거 같아 2번 3번 4번 5번 6번 오 한 번에 되겠다 앵그리를 한 번도 쓰러뜨리지 않고 대박 청소 실력이 만내비 돼가고 있어 으 뭐야 여기는 또 샤워하고 있네 이 자적들이 제가 몰래 가면 안 걸릴 거 같은데? 얘들아 잘 씻고 있어 나 지나갈게 걸렸어 잠깐만 이거 찰칵이 안 통하는 거 같은데 물 때문에 하나씩 끄는 거야 피키야 삼겄다 유령이 감히 사우나를 하겠다 이건가 됐다 일단 한 번에 가자 결국에는 통일구만 한 번 따밤 따밤 깔끔해 가자 어디야 빨리 나와 수영 대결은 지더라도 청소 대결에서 이겨 뭐야 안돼 발리보리 배구 공격이 왜 있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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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이 뭐야 이제 피구까지 하는 거야 체력 얼마 안 되는데 오오 수경 벗겨야 돼 잠깐만 이거 던져야 되나 저기 벨브가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아하 오 맞았어 아 이 틈에 돌아가서 막혔잖아 유령과 피구할 때가 아니라네 배수 벨브로 물을 빼버리게나 던자 지금이다 빠르게 좋아 좋아 지금이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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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 녀석 봐라 얘가 물총을 잘 쓰기 때문에 여기다 숨겨 일단 상체만 크면 단줄하나 본데 넌 하체가 너무 약해 됐어 하하 지금이다 아지야 알려줘서 고마워 돌려버릴게 일어나기 전에 됐어 도망가 오 됐다 다 빨아들여버려 그래 수영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청소기 먼지 신설하그 물 없으면 그냥 바본데 뭐야 걸렸어 특별히 특제 다이슨 싹싹이로 정리해줘 어 잠깐만 이거 벗겨야돼 요렇게 딱 해놓고 뭐야 공이 있는 이유가 있을거야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라고 됐어 착각은 아닌거 같고 잠깐만 기절시키는건 맞는데 아 기절시키고 이렇게 하는거 맞네 어 안경 벗어버렸어 됐어 에이 별거 없네 너 보스 아니지 너무 약해 그래 근육왕은 인정해줄게 로블록스나 가라 어 별거도 아닌데 하나 가지고 있었네 생각보다 쉬웠어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찝찝하단 말이지 별일 없겠지 어 예 뭐야 아니 이 녀석이 또 그만 괴롭혀 아 생선을 좀 구해줘야되나 어 뭐야 너네 친구야 어떻게 된거야 아지야 잠깐만 암컷수컷이야 왜그래 요염하다고 넋이 나가면 안돼 아 뭐야 또 도망가잖아 그래그래 우리 아지의 단짝이 저기 있었구만 루이지 맨션포에서는 아마 쟤도 내 편이 되겠지 뭐야 이게 왜있지 헤헤 걸렸어 찰칵 찰칵 잠깐만 또 커지는거 아니야 뭐야 없어졌어 갑자기 아지야 도와줘 어 아지 따라오는데 아지야 여기로와 어 아 찾았다 도와줘야지 자고있어 이 녀석이 아 글러브가 아직 남아있는게 원투 일루와 다시 한번 커져보렴 한번 봐서 무섭지 않아 아지야 좀 도와줘 헥헥거리지 말고 저기있다 여유 부리고 있네 이 녀석이 헤헤 걸렸어 잠깐만 헉 앗뜨앗뜨앗뜨앗뜨 그래 무궁화꽃이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지 일루와 우리 썸네일 한번 찍어볼까 일루와 그래 잘했어 썸네일 한번 가보자구 걸렸어 헤헤 이제 다 찍었어 꼬리 하나 내놔 번 서번 오 빠르게 되나 됐어 이번에도 삼세번이구만 아 아지 이 녀석이 왜 냥이랑 싸울 땐 안도와줘 아래층으로 내려간건가 레스토랑이 왜 아무도 없나 했더니 이 녀석 때문이었구만 꼭 찾아주겠어 어 뭐야 뭐야 아지야 너 때문에 놀랬잖아 잠깐만 모래안에 숨어있는건가 나왔다 찰칵 헤헤 커져봐 오 깜짝이야 구역해봐 갈렸어 에이 양이도 별거 없다 두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하하 밑으로 가지마 여기로 그냥 들어간거 아닌가 어 아 또 돌아갔어 어 니 마법이 뭔가 아쉬웠었는데 여기 있구만 이거 패대기 같은데 쌍패대기 맞지 여기있다 귀여워 이제 못쓰음을 와 되게 밝아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발판을 밟으니까 불이 들어오는데 전부다 켜놓고 밟으면 보석 내놔 뭐야 숨겨진 문인데 여기는 금은 보석 금은 보아라니 보석도 있다 자네꺼 비밀금고다 여기는 보석이 헤드셋 디스코로 모아놓은 돈이 다 여기 있었어 A랭크가 얼마 안남았다 다 먹어 치우는거야 층이 하나 더 있어 또 되게 넓은데가 있는데 여기는 또 뭐야 어 바로 찾았다 최종 15층 아니야 아 이것도 수상하네 그냥 얌절하게 줄일 없지만 또 속아 보이겠어 15층 어 진짜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헤헤 야 이거 뭐야 어 오 살랑살랑 귀요미 유령이 또 하나 있었네 DJ 누나 그냥 주면 안되요 뭐야 너는 또 방탄 유령단이라니 이게 뭐야 리듬 잘 탄다 얘네 신나게 놀고 싶은걸 알겠는데 어 안돼 안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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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하나 없앴더니 아하 하나씩 다 없애면 되겠다 오 헤드스피을 비니 쓰고 해버리네 지렁이 춤까지 잘 춘다 내놔 다 없앴어 너네 마지막이다 어 뭐야 없어졌어 이게 뭐야 아니 또 나왔잖아 이 녀석들 루이지군 녀석들의 움직임을 좀 더 관찰해보게나 버튼 때문에 어색한 녀석이 있을걸세 걸렸다 지금이야 헤헤 더 이상은 도망 못 칠거다 내가 먹었어 들어와 됐다 잠깐만 어디다가 쏘는거야 아 뭐야 내놔 아줌마 뭐야 아줌마였잖아 우와 놀랬어 어 뭐야 아줌마 칠칠치 못하게 뭐하는거에요 디스코 아줌마라니 뭐야 저거 막 돌아 안 걸려 머리 때문에 안보여 됐다 별거 없는데 체력만 역대급으로 두번 세번 네번 5번 6번 7번 8번 와 많이 칠 수 있는게 체력이 많아서 그랬구나 피해 피해 아줌마 딱 걸렸어 걸렸어 머리가 없으셨네 탈모라도 오셨는지 몰라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이구나 13 14는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아직인데 걸렸다 끝났어 1번 2번 3번 4번 옥상이다 됐지? 뭐야 뭐야 깔끔하구만 오랜 여정이었어 마지막 15층 펜트하우스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다왔어 끝이야 겁먹는거 이해해 무서울거 같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제발 이렇게 감사합니다.